크리스마스 제품들이랑 인테리어 제품들을 같이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제품들 크리스마스 제품들 크리스마스 제품들 Because Christmas time is here It's time for us singing and dancing Baby let's spread a little Christmas cheer Baby let's praise our classic world 색감이 위에는 이렇게 에메랄드 빛인데 밑에는 크리스탈이에요 9,000원이에요 가격이 진짜 착해서 그냥 부담없이 사기 좋은 글라스에 이렇게 쉐입이 잡혀있어요 짠 플라스틱이어서 그냥 안심하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11,000원이네요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6,000원이래요 가격이 진짜 저렴하다 새 골드 라인 들어가 있어요 5,000원이네요 손은 저장에 문을 도와주었을 때 5,000원이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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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,000원이네요 10,000원이네요 20,000원이네요 그리고 5,000원이네요 6,000원이네요 한 번은 타분한 베이직 컬러인데 가격도 괜찮고 너무 앤티크한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귀엽다 이건 진짜 귀엽다 이건 뭐지? 이렇게 놔도 되거든요 수건인데 이렇게 캠슬이 달려있어요 귀엽다 이건 좀 사실 실용성보다는 그냥 귀여움을 추구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확실히 애기들 거는 귀여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귀여워 귀여워 에이치엔의 홈을 한 번 가져올게요 이파리에 꽂아 놓으면 이게 신입이 크리스마스 트리 왔어가지고 이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호텔 세 번째 나 이거 크리스마스 테스트댕 러스 마이 포함 원 한번 거짓말 이 자랑은 진짜 유해감이에요. 얘는 9,900원이고요. 태국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에이치 영홈이 굉장히 예쁜 것들이 많이 숨어있거든요. 그런 화분 같은 것들도 예쁜 게 많아요. 촬영할 때 같은 라인의 얇은 화분을 썼거든요. 이 라인이 예뻐요. 블랙 컬러도 있어요. 무게강도 있어요. 나는 9,900원. 가방을 깔아놓는 건데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. 혹시 이렇게 깔려있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. 그렇게 할لة 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편리 올라오기 decline. 엄청 많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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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